경희플렉터니원의 강재춘 환자입니다. 어제부터 조금 날씨가 기온이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좀 버텨봅시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열대야 때문에도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죠. 컨디션은 더더욱 나빠질 수 있는데 하지만 또 가을 겨울이 되면 오히려 여름이 더 그리울 수가 있습니다. 왜? 신본도가 잘 올라갈 수 있는 계절이거든요. 피부 병 환자들 또 그 이외에 기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름 날씨가 치료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열치열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고체온증도 문제지만 냉방병도 또 문제죠. 너무 선풍기 없고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다른 질환보다도 이 내일 질환 중에서 조갑박리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갑박리증 또한 제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 또 체포열리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갑박리증의 원인 또 발병 기전 치료 원칙, 치료 방법, 주의사항들 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갑박리증 또한 체포의 손상이죠. 체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체포 내 미토콘더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뇌를 포함한 모장육부의 염도, 신분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신분도가 내려가면 체열에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 끝에서 무공을 닫게 되고요.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이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되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줄 열이 확 쏠리게 됩니다. 특히 손발 끝에 마찰이 많죠. 그쪽으로 만약에 열이 쏠리게 되면 손톱, 손발에 또 지위 염증이 되는 거죠. 염증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또 조갑에 다른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신분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닫힌다고 했잖아요. 모공이 닫히게 되면 조갑 하,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도 줄어들죠. 피부 하, 조직의 피부도 건조해지고 그러면 갈라지잖아요. 그럼 갈라지다 보면 작은 조갑들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조갑 체와 조갑 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게 조갑 박리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갑 박리증은 결론적으로 신분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열이 그쪽으로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발생된 조갑 질환, 매일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느냐 라는 건데 저는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키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발톱 쪽으로 열 쏠림 현상을 없애자 라는 거죠. 그래야 염증이 치료되는 거잖아요. 모공이 또 열리게 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도 많아지고 조갑화 피부까지의 수분 공급량이 많아질 때 피부 건조, 균열, 박리증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심본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으로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는 거죠.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심본도를 끌어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렬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안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재들을 쓰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음식요법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의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은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뇌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하게 되고 또 체성분 분석, 체열검사를 통해서 피부의 온도의 분포를 다 우리가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팔로우해서 사진을 촬영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생활요법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생활환경 속에서 섭생을 해야 되는지 또 운동 또한 중요합니다. 운동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땀이 험뻑 날 정도로 운동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치료해야 될 때 주의사항들이 많죠. 세포열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한약이든 약약이든 그러한 약물의 사용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항산화제, 유화제, 경화제 또 보존제와 같은 식품청각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거리 하나하나가 다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먹거리에서부터 우리가 생활환경 이런 것도 다 조심해야 될 걸 저희들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온열 질환도 조심해야 되지만 냉방병도 조심해야 돼요.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조각박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